똑똑똑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전화한 분인데요 네, 들어갈게요 이거 뭐예요? 이게 나무에요 아, 이게 나무가? 네, 나무입니다 나무 처음 봐요 아마 이런 거는 이렇게 레퍼레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줌시면 되시고요 네, 그럼 줌어요 인자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, 귀여워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확인해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